너무너무너무너무 야 몇번이나 스티고 했는데 너가 너무한거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본다 저 여러분들 혹시 팝콘 있나요? 너무너무 기억이 안나는데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커 패기좋아 괜찮아 괜찮아 막한다고? 여러분들 민망 빠지고 하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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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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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안그런거 그런 비스무리하게 해먹었어 봐봐 어? 시윤씨랑 빨리 명상부터 해 기억나게 어 벌써 단단해 제와비 바퀴링 와! 자 가자! 넌 웨이딩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한길만 말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한길만 말해도 나도 자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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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자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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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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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승연이니까 가능한거야 3초만 그쵸? 3초만 3초만 그래도 10초만 했어 아 여러분들 귀여웠죠? 다음에 왕곡으로 따오도록 할게요 왕곡으로 따와 알았지? 자 박수 저희 그러면 아까 팍된 얘기 나왔으니까